원주시가 청사 내 주차장 증축 공사가 진행되는 연말까지 민원인 전용 주차장 위치를 임시로 변경해 운영합니다. 오는 28일부터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기존 청사 진입도로 우측에 있었던 주차장이 아닌 청사 뒤편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원주시는 기존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2층으로 증축해 1층은 민원인, 2층은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기존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합니다.